오늘도 국사봉만보 걷기를 하러와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깼네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는 해가 나서 지금 화창합니다. 어우.. 아니.. 아니.. 지치고 이따 체스포스도 내려가서 셰프에서 버스 타고 가자 저 굽살대는 놀고 가져대 이씨 지치잖아 야 해바라이 씨를 함 어서 해바라이 씨 너 얼마나 큰 입을래 이렇게 흙사인가봐 여기 있다 이거 어디로 왔냐 아 귀엽다 이거 한 번 먹어봐 세정밖에 해라 이게 이거? 이거지 다시 다시 맛있다 맛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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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왜 이렇게 욕관 사라졌어? 그냥 다시 전화왔네 빨리 가 빨리 가 여보세요 예 네 있어요 19일날요 하루요 네 몇명이신데요 아 그 사람이에요 네 할말 안받고 너네 안맞아 놀랍고 말랐지 호포 꺼꺼는 안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뜨거워 야 시커바리나가 그거 뭐라고 약간 이쁘적바리 계속 연습해야지. 혈액순환의 조합.